저는 오늘 엄청난 추위 소식 전해드리러 이렇게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출근하는 시민분들의 모습 보이시죠? 오늘은 이렇게 저처럼 귀마개, 목도리, 장갑까지 무장을 해도 너무나 추운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길 방심하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밀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2도를 기록하고 있고 파주는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 포천과 파주 등 일부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경북과 전북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강원과 부산, 울산 등의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위 속에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에 머물겠고 전주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고요. 한파는 주말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전소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